안녕. 안녕. 잣죽이랑 명란 좀 가져왔어요. 언니 아플 때도 드셨던 거잖아요. 이 명란은 조선에서 먹던 거랑은 다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다. 고마워. 제가 이제부터 언니 옆에 꼭 붙어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. 괜찮아. 안 그래도 돼. 그냥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. 네, 알겠어요. 대신 이 죽 다 드세요. 그럼 갈게요. 응, 그럴게.